제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이고 약불렀지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쪼깃한 테리오무이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장 출입하고 있는 엘리스 프리피자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겁니다. 들어간amily 마지막으로 MBC 뉴스태슬 카펫을 진행했던 대현진 앵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던 지난 2012년이었죠. 민주노총사나 MBC 언론 노조가 주도한 대규모 파업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저는 파업 참여 100일 만에 파업 불참과 노조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몹시 모독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약 석 달 전엔 정식 인사 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MBC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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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자 자아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